5! 5! 5! 5! 5! 5! 5! 됐어! 1, 2, 1! 1, 2, 1! 완전 많이 갔어요! 완전 많이 갔어요! 대략 됐어!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? 사실 많이 안 올라갔어요. 한 4미터? 사하이 형이 살짝 늙게 떨어졌어. 한 4미터 정도? 2, 3, 2, 3 많이 날라왔어요 많이 날라왔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는데 난 몸을 이렇게 틀고 싶은데 안 틀어지더라 좋았어 이제 좋아 잘했어 우리가 5m 80 70이었나요? 5m 5m 넘었어요 5m? 됐어 우리 됐어 야 요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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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하는데 요번에 아마 우리 팀 최고 기록 나올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준호가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에이스야? 다음엔 무서워 지금 도전 안한대요 안 무서워요? 가시죠 같이 뛰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셋이 서있는데 정말 같이 겁먹고 얘기 다 통하는게 아니고 같이 서로 딴 생각하자 자기 생각 야 완전 무서워 진짜 기록에 기록 에이스야 너 에이스 달래로 가야 되는데 이분에 무조건 아예 그냥 달래로 갑시다 우리처럼 빨리 빨리 해요 가면 돼요? 이게 쉽지는 않은거야 오 안정적이야 아 좋아 에이스가 최고 기록 나온다 최고 기록 기록은 낮아도 몸개그만큼은 우리가 최고야 하하하하 마치 그 볼 거 없는 포 하하하하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 그냥 발 차면서 정면만 보고 있자 눕는거야 정면을 보는거야 정면 보는거야 정면 보는거지 집보자 집 그냥 한 번에 뛰는거야 그냥 다는거야 하나 둘 셋 자 믿어도 되죠 어 간다 가자 재밌다 너무 즐겁다 내가 할게 될까 형 이번에 뛰는거에요 하나 둘 셋 관리 탐는거야 어 땡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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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떻게 됐어? 대박이야? 대박이었지? 예이. 이제 발람 팀은 용기석 36. 이거 어때 현지야? 아 너 왜 그런 표정에 답답한 거야? 지효야 왜 그런 표정이야? 우리 잘할 수 있어. 이제 우성 씨가 가도 될 수 있 거야. 걱정하지 마. 내가 할게 내가. 멋있었어요. 이게 진짜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뿡 하고 뜨니까 머릿속에 하야죠. 뛸 때 느낌은 어떠냐? 아니 뛰니까 발을 다 펴고 있잖아. 그러면 분산된단 말이야. 근데 딱 모르고 있으니까. 아니 이거를 굳이 우리가 원인을 찾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? 정말 그렇다니까. 우리 그냥 축배를 지은자고 해 말았다고. 그냥 즐기자. 이번엔 유재삼 씨를 말이야. 유재삼이. 야 정면 저기. 전봇대 꼭대기를 봐. 전봇대 꼭대기. 먼저 갈게요. 먼저 갈게요. 오, 3 Europa. 오, 4gel behind. 오, 5, 4구만. 아이고. 전real clearing, 1편 틀고 계시 Zen 아직 남은 데 이게 바로, 아이고. 저 쪽지가 너무 웃겨. 아니, 저기장 뛰었네. 줘 순수 viele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